이 그림의 제목은 죽이고 싶은 눈이에요. 빨간 색깔로 눈을 그래서 살기, 정말 죽이고 싶은 살기를 극대화시켰고 그 눈이 죽는 공포와 잔인성, 그걸 보면서 두려움 수치가 올라오고 특히 이렇게 눈에 화살을 딱 꽂아서 자기 몸의 훼손에 대한 공포, 그걸 거부하면서 화를 내는 아기들, 몸에 손대면 화내는 아기들이 있어요. 저도 예전에 머리카락만 만지면 승질을 부렸거든.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니. 내 몸의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느낌이거든, 만지면. 저도 공포심이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고 대신 쓰는 그 살기,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의 눈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이글리글 타는 살기의 눈이었어요. 살기가 심하고 공포, 두려움을 인정 못하는 아기들이 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